2017 엘르골프 아마추어 대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영식은 모델 최연진씨와 김태훈 프로를 포함해서 여러 프로 선수들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대리점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한번 지방에서 대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어느 골프장이 좋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경상도나 전라도 충청도에서 접근이 용이하다고 판단된 가장 중앙에 있는 스카이뷰로 결정하게 됐고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해도 이렇게 쨍하지 않고 라운딩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인 것 같고 참여하신 분들 모두 좋은 성적 올리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함량 서상에 있는 경남 스카이뷰는 그냥 그동안 스카이뷰라는 이름으로 회원제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경영의 악화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다가 법정 회생 절차가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고 5월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엘러 전국 아마추어 골프 대회를 통해서 전국에 우리 골프장을 알리고 앞으로 맹공 골프장으로도 거듭나서 함량과 함께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국민들이 건강을 찾는 좋은 맹품 골프장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골프장하고 조금 비교를 한다 그러면 시원하게 교수님께서는 감사합니다.